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에 여기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하나 호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적전 상황에 대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적전 지역에서 골든 스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서주셔야 합니다. 나서면 이깁니다. 저희를 성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보면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셨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좀 적어졌고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기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은 역시 중심은 본투표입니다. 본투표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지금 골든 코스가 상당수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비가 죽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